안녕하세요. 한국 최면치 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이 주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도 읽어보고 네이버에서 자료 검색도 해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심리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도 나름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이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다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게 사실은 극복법인 것 같아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일을 열심히 해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 동호회 활동을 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자전거도 타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된다. 친구를 자주 만나서 고민도 털어놓고 위로도 받고 공감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 같이 여행도 한번 가야 된다. 동물을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훨씬 더 이 마음의 외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면 돈이 많이 있으면 이 돈으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이 어찌 보면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누구나가 알고 있는 일은 똑같은 답변을 사실 드리기에는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더 새로운 방법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는 딱히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뭔가를 지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지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를 또 말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니까 도대체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은 무엇이지? 내 주변에 외로움을 가장 잘 극복하고 가장 스스로 잘 자립한 사람이 누가 있냐 계속 생각해 보고 찾아보니까 딱 한 사람이 나왔어요. 바로 그 사람이 저의 엄마였던 거예요. 저희 엄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거의 고아로 태어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아로 거의 이제 태어났고 왜 그러냐면 일찍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친척집에서 이제 눈치밥을 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그리고 겨우 초등학교 겨우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막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됐던 거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데 아버지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매일 술 드시고 욕하고 때리고 또 돈은 잘 안 벌어와요.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잔소리하고 어머니를 괴롭혀요. 그리고 어머니를 아내가 아니라 마치 엄마처럼 의지하고 의존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는 엄마한테 그렇다고 해서 따뜻하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평생 이제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엄마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한 번씩 또 도박해서 또 날리고 돈 안 주면 또 화내고 또 두드려 패고 이런 식으로 없는 집안에서 평생 저희 엄마는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엄마는 단 한 번 더 저한테 뭐 죽고 싶다든지 외롭다든지 그냥 뭐 항상 막 슬퍼가지고 저 앞에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적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뭐 욕하고 때리고 그래도 다음날 3시간 자고 또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또 일어나서 그 가게를 하는데 가게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또 저녁 10시, 11시, 12시까지 또 일하고 또 남는 시간 있으면 또 돈 벌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는 항상 그늘을 제가 못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저 사람은 바보가 아닌가? 남들 같으면 저렇게 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식 버리고 도망갈만 한데 아니면 매일 울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단 한 번도 외로워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혼자 돼 있으니까 혼자 사시니까 외로울 법한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연세가 70 정도 되시는데 고향에서는 혼자 이제 사시지만 여전히 24시간이 바쁜 채로 열심히 즐겁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엄마를 엄마를 통해서 외로움을 경험한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저희 엄마의 삶은 처절하게 외로운 삶이고 처절하게 불안한 삶이고 처절하게 슬픈 삶이에요. 왜냐하면 당신 혼자서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어린 시절 부모한테 의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결혼해서도 남편한테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의지하면서 저한테 막 아빠 욕을 하거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느냐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하소연하거나 저한테 인생을 한탄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항상 저한테 엄마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돈 없는 부모 만나서 정말로 미안하다. 그래도 사과 안 치고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 항상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단 한 번도 저는 저희 엄마를 통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0년 정도 이런 심리상담을 하면서 저희 엄마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남편은 뭐 어떤 교수고 아니면 뭐 사업을 하고 공무원이고 잘해준대요. 안정적이에요. 자식들도 문제없이 잘 컸는데 저는 외로워요. 저는 슬퍼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정말로 행복하게 보이고 충분히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면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결코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꼭 되는 게 아니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환경이 안 좋으면 당연히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 마음이 행복해지면서 기쁘고 즐거워져요. 어찌 됐든 돈이 많으면 당연히 행복해져요. 당연히 돈이 없으면 좀 불행해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친구가 많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행복해요. 친구가 없이 혼자 있으면 너무나도 외로워져요. 그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내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요. 도와주세요. 누구님. 그러니까 연예인 되면 사람들이 막 찾아오면서 사랑해요.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명예가 없고 그런 게 없이 초라한 사람이면 누가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않고 거들떠 봐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고 권력이 없으면 서서히 나를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외로움에서부터 벗어난다. 뭔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외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대체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어찌 보면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저희 엄마의 삶을 이제 와서 정리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무언가가 많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무언가가 또 없다고 해서 불행하고 외롭고 인생을 헛산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결론은 제가 어떻게 내렸냐면 아, 이 삶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면 외로운 게 아니구나.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운동선수를 했어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막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선생님이라도 하고 공무원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찌감치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하니까 얼마나 꼴 베기 싫겠어요. 안 그래도 네 아버지가 그냥 매일 술 먹고 도박하고 속 썩여 죽겠는데 왜 너까지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운동만 하면서 그렇게 나를 외롭게 만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희 엄마는 저한테 그렇게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근데 사고 안 치고 잘 커진 거 고맙다.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평생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네 아버지는 인간도 아니다. 괴물이다. 뭐 어쩌다 저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엄마는 항상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술만 먹으면 이제 괴물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지 그래도 술 안 먹으면 그래도 본성은 좋다. 이런 식으로 저희 엄마는 항상 또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버지를 또 미워하지 마라.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결국 저희 엄마의 어떤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은 첫 번째 삶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거의 어린 시절 고아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롭다 외롭다 생각한 게 아니라 조금만 어떤 내 삶에서 뭐가 주어지면 이거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왔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삶을 어떤 불만을 갖고 부정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기쁨을 느끼려고 살다 보니까 외로움이 오히려 이게 더 삶의 기쁨으로 다가와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항상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항상 너무 나쁘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나빠 보이니까 나는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 버리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편하게 살지 자꾸 사람을 나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안 좋게 봐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어떤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의 그 가르침들이 사실은 밑도 끝도 없고 아무 생각 없는 배우지 못한 엄마의 어떤 그냥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그런 강의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저희 엄마가 갖고 있었던 외로움의 극복 방법을 철저하게 저희 엄마는 스스로 자립하고 일어났다. 절대로 남편한테 의지를 전혀 안 했고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았다. 남편과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았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들 옷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했던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아들 10만원 그거 고시원비 10만원 보내주려고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했다. 결국은 나약하지 않고 스스로를 어떤 의지처를 삼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내 어깨를 일으켜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기를 바라고 공감해주기를 바라고 해주기를 우리는 다 바라는데 그게 안되면 누가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외로운 존재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이제부터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워요. 저는 추워요. 저는 배고파요. 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발 누군가가 나타나주세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면 아 이제 외롭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또 나가버리면 저는 또 외로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제가 저희 엄마한테 배우는 핵심은 결국은 외로움을 겪고 가는 시작이다.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다? 바로 자립이다. 스스로자 설립 스스로 일어서는 것만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직립보행하는 것만이 우리는 자립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니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건데 기본적인 인간은 사실은 이것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는 이게 맞다라는 것이죠. 한 인간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자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이렇게 그냥 네 발로 길다가 동물들은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인간은 강한 존재가 돼야 돼요. 인간은 누군가한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스스로를 자립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강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그러면 외롭지가 않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기대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서로 도움을 줬다, 받았다. 도움을 줬다, 받았다. 이렇게 서로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대버리면 외롭다고 해서 기대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도 같이 외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가 일어나야 된다. 자립해야만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꼭 무언가가 나에게 의지처가 되어주고 뭐가 막 풍성하게 있는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일어난 상태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있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든 인간은 어차피 다 외로운 존재예요. 나와 같은 것 같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온전히 대변해 줄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그건 부모 자식간이랄지도 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이걸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다. 내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강하게 먼저 일어났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상태에서 일어섰을 때 외로움이 사라진다. 그때부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을 때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고 외부적인 활동을 할 때도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은 자린만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일반적인 방법은 저 역시도 사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엄마가 스스로 홀로 딛고 일어서는 법을 보면서 저는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저도 20대 때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친구들 매일 만나서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이야기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하고 통화하고 시간 날 때마다 친구를 만나고 여기저기 만날 사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누가 날 찾아온 사람도 많고 엄청나게 사실은 저는 겉으로는 외롭지 않았는데 실제 제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외로웠어요. 누가 봐도 사실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제 마음은 오히려 공허하고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친구도 별로 없고 지금 혼자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개인 일은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에 책 읽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남는 시간에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게 그 동네 야산 아니면 길거리 2시간씩 매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매일 글을 쓰는 시간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루에 2시간씩 걸어 다니는 시간과 이렇게 글을 쓰는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 혼자만의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하고 전혀 외롭지가 않다.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재밌게 이야기하고 놀고 떠들고 매일 술 먹고 아 이게 행복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겉으로는 훨씬 더 외로워 보이고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훨씬 더 삶의 만족도나 기쁨이나 행복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저는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금이 훨씬 더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 저 역시도 저희 엄마의 성격을 제가 닮아서 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인간이 외로워지지 않는 길은 당연히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취미활동도 하고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하고 당연한 거지만 본질적으로 제가 말했을 때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 시간을 갔었을 때 충분히 기쁨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보람을 가져야 된다. 나도 기쁘게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제가 즐겁고 기뻐서 하는 거고 물론 제 욕구도 있는 거 욕망도 있는 거고 그것도 있는 거지만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좋아해주면 그 또한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어찌 보면 제 외로움을 달래는 하나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보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더 기쁘게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계속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듣는 분들께서 어떤 느낌으로 이해했을지가 사실은 감이 안 잡힙니다. 예전에는 최소한 그래도 1, 2, 3, 4, 5 이렇게 준비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주제는 그냥 제가 막연히 자기를 사랑하라 동물을 키워라 동호회 활동해라 신앙을 가져라 일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면 외로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정말 구구절절 쓸데없는 잔소리와 같이 이렇게 제가 말을 계속 했습니다. 듣는 분들께서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외로움을 극복하는 본질적인 방법은 결국은 직립보행뿐이다. 내가 스스로 딛고 일어서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쁘게 해야 되고 이 삶의 값어치를 찾아야 되고 작은 삶의 기쁨을 느껴야 되고 감사함을 느껴야 되고 만족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기는 커녕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조금 필요하다면 봉사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서 내가 기쁨을 찾는 게 외로움으로부터 극복하는 본질적인 방법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걸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못 채운다. 그래서 점점 외로워진다. 그래서 점점 집착음만 심해지고 강박만 심해진다. 욕심만 심해진다. 그래서 점점 외로움의 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기쁨을 느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자기 삶의 어떤 성과도 좋아지니까 항상 마음이 공궁하지 않고 더 자신감도 채워지고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질문이나 때로는 뭐 조언 같은 거 지적 같은 거 해주시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또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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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